고마워 친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오메가3와 관련된 영양소 하나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메가3 많이 드실 겁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여러가지 중요한 작용을 하죠 그 중에서도 미세염증을 낮춰서 여러가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염증질환인 자가 면역질환에도 오메가3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가 면역질환 잘 아실 텐데요 염증성 장질환이라든가 갑상선염도 자가 면역질환일 수 있고요 또 류마치스 질환, 루프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오메가3를 이것과 함께 먹을 때 효과가 확 올라가면서 이러한 자가 면역질환을 더 많이 예방해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메가3와 비타민 D에 함께 먹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함께 먹었을 때 어떤 질병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의 전공원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아주 최근에 나온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2022년 1월달 영국의학 저널에 미국 하버드의대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50세 이상 남녀 약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5.3년간에 걸친 임상실험이었습니다 바이타민 D를 꾸준히 먹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 보니까 자가 면역질환이 생길 위험률이 꾸준히 먹은 그룹에서 22%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오메가3 같은 경우도 꾸준히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자가 면역질환이 걸릴 위험률이 15% 감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함께 먹은 그룹은요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이 자가 면역질환에 걸릴 위험률을 자그마치 31%까지 감소시켰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효과죠 하나씩도 효과가 있는데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할 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식으로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복용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용량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타민 D는요 하루에 2000아이유 이상 꾸준하게 먹은 경우였고요 오메가3는 하루에 1000mg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타민 D는 최소 하루에 2000아이유를 많이 권장을 드렸었고요 오메가3도 제가 1000mg 이상을 많이 권장을 드렸었는데 그 정도 영양을 꾸준히 먹는 것으로 이런 효과가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처음에 2년 동안은 두드러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2년 이상 꾸준하게 먹었을 때 이런 효과가 더 잘 나타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영양소들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먹으면서 그러한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메가3와 비타민 D가 자가민약 질환뿐만이 아니라 어떤 질환에 또 더 도움이 될까요? 자 정말 중요한 질환이죠 바로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사우스 다코타 대학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를 보면요 기억력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여성 천여명을 대상으로 8년간 추적관찰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오메가3 혈중 농도가 높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을 위해서 뇌의 용적이요 총 용적이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의 용적이 점점 줄어드는데 오메가3가 높은 농도를 유지가 되면 이런 것들을 늦출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바이타민 D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이건 국내 연구입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인데요 65세 이상 약 412명을 대상으로 해서 바이타민 D 농도와 그리고 이분들이 5년 뒤에 경도인지장애나 치매의 위험률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해봤다며 바이타민 D가 충분한 그룹보다 결핍된 그룹이 이러한 5년 뒤에 경도인지장애 치매의 위험률이 자그마치 2배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오메가3와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영양소 바이타민 D 말씀드렸고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했을 때 최근에 나온 논문 자가 면역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말씀도 드렸고 그와 함께 뇌 기억력이라든가 또 치매 예방에도 분명히 함께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혈관 질환 여러 가지 질환에 이러한 두 가지 함께 드시는 것이 굉장히 궁합이 잘 맞고 서로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영양소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메가3, 바이타민 D 두 가지 잘 챙기셔가지고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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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